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시간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 내가 이거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이다 사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거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쿠베 김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YB와 OB의 대결. 네.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시네요. 소장님. 뭐 이렇게 뚱뚱이와 홀쭉이가 아닌 거를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정극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죠. 저희는 오로지 실력으로 외모보다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젊은 피 좋은 김상훈 대표의 종목과 우리 베테랑 차영주 소장님의 베테랑 종목 다섯 가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말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열 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열 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15가지 종목은 SK텔레콤, 삼성출판사, FNF, 삼성전자, 클리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도 공개합니다. 코스맥스, BTI, IT센, KCTC, PJ메탈, 코인테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합쳐서 열 가지 종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기까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한번 적어두세요. 내가 이 종목 관심 갖고 있었는데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리님, 밀령, 불사조님 유튜브에 뚱뚱이와 홀쭉이래 라고 하면서 크크크 하면서 계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베테랑과 신예, YB와 OB의 대결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차용주 소장님의 베테랑 넘버원 종목은 뭘까요?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신주들 시장에 관심이 좀 뜨거운데요. SK텔레콤 이제쯤 되면 인적 분할을 앞두고 한 달 동안 8월에 거래 정지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미리 고민을 먼저 해보자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7대 3 비율로 인적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7이고요. 나머지 SK하이닉스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물론 자세한 비율은 여러분들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다 나오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SK텔레콤이 SK그룹에 있어서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지분이라든지 11번가 지분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SK텔레콤 하면 전통적인 통신회사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자회사단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신회사에 대한 5G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가에서는 일단 8월까지 보유, 8월 이후부터는 M&O 그러니까 결국 통신회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매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전략을 차용주 선생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유튜브에서 셀리님이 소장님 살 빼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푸우 느낌이 찰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조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본본보님이 제일 큰형과 막내 동생의 느낌이 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두 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 중에 막내 동생 김성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코스맥스 BTI 가졌습니다. 코스맥스 BTI요? 좋습니다. 코스맥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맥스 BTI는 코스맥스 지분 약 26%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 36%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장사 지분을 그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약 30개사 정도를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는 중국 쪽 수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왔고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도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1분기에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도 코스맥스 MBT가 이번 연도에 강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주 회사로서 밸류가 낮아진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회사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경기 회복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마스크를 벗음에 따라 증가될 수가 있고 건강기능 식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봤을 때 면세 관련해서 인천공항 터미널이 새로 열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코스맥스 바이오라는 이제 자회사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IPO로 넘어가게 됐을 때 좀 이에 관련한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 이제 시간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시간 안에 딱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종목 각각 확인을 해봤습니다. SK텔레콤과 코스맥스 BTI 확인해봤고요.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동안 중국 시장,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 좀 체크해드릴게요. 상해 종합지수는 0.31%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3,59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면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오늘 좋지 않았는데 중국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0.44% 하락 출발, 2만 8,83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중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확실히 우리와 홍콩 이 정도는 좀 동조화되는데 중국과는 확실히 약간 반대로 출발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최근에 이번 주에 특히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그런 상황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0.8%까지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기관 매도세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기 상어를 들고 왔습니다. 삼성 출판사. 예, 삼성 출판사를 들고 왔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어떤 해프닝성 발언으로 인해서 그저께 삼성 출판사가 한 10% 넘게 상승을 했고 어제 오늘 하락세를 좀 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아는 종목을 왜 들고 왔냐라는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에서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다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결제를 받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을 하죠. 이거는 정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니겠는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런 오버시팅에 여러분들이 조금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건 쉽지 않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아기 상어가 일단 글로벌이 새롭게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앨런 머스크의 발언에 의해서 워낙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일단은 벌써 열기가 이틀 만에 식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식은 열기 상황에서 그런 발언에 기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출판사 차용조 사장님이 시간에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발이 이제는 약간 잘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예전만큼 큰 움직임은 워낙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상훈 대표와 또 이야기해보겠는데 셀린 님이 상훈 대표님은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네요. 더욱 수근해졌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표정이 좋아졌어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저는 IT센 들었습니다. IT센이요? 네, IT센은 이제 정부 그리고 교육, 금융 등의 통합 IT 인프라 구축을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대기업 참여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서 해왔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본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9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대기업의 참여 규제가 있었는데 경쟁력을 오히려 좀 떨어뜨린다는 관점이 최근에서부터야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풀어주는 그런 정부에서 좀 풀어주는 그런 게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상관이 좀 없어 보이고 매출 성장세가 그로 인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5천억이었던, 2018년에 5천억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1조 5천억, 2조로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 주가는 아직 그대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ICT 특성상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집니다. 1분기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수주가 좀 뒤에 몰려있다 보니 그게 좀 뒤에 부각이 될 예정이고요. 쌍용 정보통신을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성장세에 따른 그런 어떤 주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센을 김상훈 대표는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아무래도 뭔가 매출이 더 나오고 반영이 되는 것들 기대를 해보면 하반기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 쌍용 정보통신을 인수했군요.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모멘텀도 있는 상황. IT센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어린아이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큰 애들을 얘기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들. FNF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나이가 좀 올라왔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MLB, 야구 관련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죠. 중국에 가서 물건 하나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 있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MLB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자랄 때 MLB를 입었을 때 정말 저도 MLB 매장을 몇 번 억지로 따라가서 정말 많은 카드를 긋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작년에 무려 400%가 늘었습니다. 2020년같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400%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MLB를 입는 이런 청소년층이 지금 중국이 두 자녀 낳은 게 불과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녀를 낳고 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는 더욱더 놀랍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해외발 모멘텀에 따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MLB의 영업이익 성과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FNF 같은 경우 해외 시장에 기대서 성장하는 부분들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 및 안정화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신흥 시장에서 이러한 브랜드 매출 효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를 차영주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FNF에겐 수혜가 되는 건가요? 물론 맞아요. 지금 세 자녀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브랜드 선호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또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KCTC라는 기업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컨테이너 및 벌크 수화물 같은 것들을 다루는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최근에 중국 선전항, 그러니까 엔티엔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전 엔티엔항이 세계 5대 물류항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들의 폐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또 앞으로 그런 유럽향 관련한 그런 물류들이 지금 부산 쪽으로 좀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컨테이너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운 쪽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KCTC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쿠팡 테마주로 한번 물류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팡이 지금 6월부터 이제 최초로 이제 첫 해외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지금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기사가 지금 나오는 만큼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CFI라는 그 상하이 운임 지수가 계속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KCTC가 이전에 SCFI 지수로 이미 한번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치가 계속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좀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TC를 김상훈 대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갈 때 컨테이너 싣고 가는 화물차 보면 거기에 컨테이너에 크게 써 있죠. KCTC. 이것을 지금 좋은 상황이다. 가격도 바닥 쪽에 있고 이재인도 KCTC 바닥을 기고 있군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쿠팡도 엮여있네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다 알지만 가장 궁금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상비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이 대략 IT 섹터를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쪽은 사는 것으로 현재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들이 오늘 매물을 출입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제 2%대 상승, 오늘 1%대 하락의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몇 개 기업들, 대표적으로 화이애를 표현하면서 SMIC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그런 주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의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누르겠다라는 건데 SMIC가 여기 들어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사의익을 볼 가능성은 더욱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노무라발 보고서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5월 수출입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각광을 받는데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과연 8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9만 전자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노무라가 15조 대의 이익을 얘기한 것은 이미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와 근접한 보고서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9만 전자 갈 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주가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베테랑답게 삼성전자를 지목을 하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 어쨌든 올라갈 마음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실적도 훨씬 더 2분기 좋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보는 찬스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pj메탈 좀 가져왔습니다. pj메탈이요? 네 pj메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가져왔어요. 그래요?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에 납품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 그러니까 7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기도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을 그쪽으로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고정적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이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경우에는 철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부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디에 쓰이냐라고 좀 봤을 때 자동차 그리고 건축 그리고 건설 이런 산업에 좀 쓰이거든요. 철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지금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건축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해서 계속 산업이 좀 호조세고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테마주로도 최근에 또 건축, 건설이 좀 부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호조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최근에 테마를 좀 산 적이 이력이 있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 또 최근에 또 반승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가격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급등락에 유의를 해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자이 메탈. 알루미늄으로 엮이기도 하고 건축, 건설과도 엮일 수 있는 테마가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은 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피자이 메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차영주 사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거죠?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응? 네? 클리오라는 종목인데요. 클리오요?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색조. 색조 화장은 몰라도 저희도 클리오 압니다. 아, 클리오는 아십니까? 데이트를 많이 하시면 클리오를 아시나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따라서 일단 지금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어떤 착용에 대한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색조 화장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해외 매출과 같이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색조 화장에 대한 강자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색조 화장을 시작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대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ODM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만 쳐다보실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뭐 연우라든지 이제 용기회사라든지 이렇게 클리오같이 색조 화장품의 강자 이런 쪽들이 된다라면 색조 같은 경우는 이제 멋을 내는 최종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이 옛날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표명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하님이 색조 화장 많이 먹은 1인이라고 크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댓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또 종목 소개해 주실 김상훈 대표 마지막 종목은 뭐죠? 코인테크 가져왔습니다. 네 코인테크는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공정을 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328% 정도 상승하면서 또 매출도 7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거는 코인테크가 한 번에 어떤 수주로 모멘텀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연도 컨센서스가 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작년 대비 3배의 매출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3월에 인수한 그 탑 머티리얼과의 좀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턴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한 번에 키를 돌리면 이제 모든 자동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인데 이걸 좀 인수하면서 그 턴키 사업으로 이제 좀 커왔던 그런 코인테크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석을 기록하고 또 양극재 전기차를 원가를 낮추는데 이제 기여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좀 글로벌 업체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런 반도체 주 또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눌림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계속 동박 같은 경우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되게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좀 모멘텀을 코인테크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코인테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종목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중에 움직임들 잘 체크해보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또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